밤에 DJ할 때는 재밌었어요?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? 근데 왜 그만뒀어요? 항상 새벽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항상 4, 5시 혹은 6, 7시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늦게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일도 제대로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게 좀 힘들어서 제일 다른 일하고 병행하기가 힘들죠?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만 했으면은 그냥 즐겁게 했을 텐데 뭔가 작업하는데도 속도가 많이 더디게 되고 다른 일을 좀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종윤님 꽃다방에 존박님 오신다고 해서 오전 업무 후닥닥 끝내놓고 맨 앞자리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5945님 아내가 존박님 열혈 팬인데 지금 아침장에 나온다고 얘기해 주니까 비명을 질러요 질투가 납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가정주부 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네 그죠? 네 존박도그 팬클럽 이름이 따로 있나요? 아 있죠 뭐라고? 어 갓블 존이라고요 갓? 갓 G-O-D? 네 그렇죠 G-O-D 갓 불 불은 뭐야 블레스? 네 네 B-R-E-S-S? 맞습니다 갓블 그 다음에 존? 존? 그냥 신이시네 신 내림을 받는 거죠 제가 신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 아닌 것 같은데 그 팬들이 그러면 존? 존? 어 그래서 님이라고 붙이는구나 어떤 걸요? 존박 님 아니요 나 무슨 아니에요 존박 예?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종교단체 아니에요 저희 아닌 것 같은데 김기정님 요즘 존박 님 보세요 여기 제가 괜히 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존박 님 앨범 전곡 재생해놓고 들으면서 잠들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잠들죠 노래해 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네 오늘 갓블전님들 갓블전님들 난리가 나셨겠네 아침창 맞습니다 존박 님이 아침창에 나온다는 건 좀 아실까요? 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? 네 SNS에도 올리고 했으니까 아 그래요?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저기 거기다가 SNS 거기다가도 아침창 소식도 가끔 전하고 좀 하세요 그러게요 그래야겠네요 아이고 오늘 존박 님 나오셨습니다 아침창에 50 7 7 iale 아멘